맛 얘기하면서 드세요. 너무 맛있어. 맛을 얘기할 수 없어. 3, 2, 1 내 얼굴을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랩티비의 랩프입니다. 자 오늘은 먹방을 해볼 건데요. 오에스고 이건 오에스 빅이에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거라가지고 오늘은 이걸 먹어볼 건데 이거는 비교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이거는 직접 먹어볼 거예요. 맛있겠다. 일단 하나를 한번 까볼게요. 얼마나 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걸 사면 하나를 한번 먹으라고? 제 얼굴보다 3배는 더 작은 것 같아요. 3배까지는 안 돼요? 2배? 안 돼요? 비슷한데요? 아니지. 이게 너무 작은데? 비슷한데?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오 야 이거 약간 달라. 이거는 약간 가볍고 이거는 약간 무겁거든요. 여기서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냥 여기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초콜릿과 바나나하고 약간 섞은 맛ional base. 초콜릿과 바나나하고 약간 섞은 맛. Это было бы beaten 이게 여러분 바나나가 아닌 것 같고 약간 버터에다가 조금 바나나 넣은 맛 나한테 그렇게 느껴져 진짜 먹어봐 원래 오일수 싫다 했잖아요 이제 맛있어 저 처음에 맛없을 것 같은데 이제 맛있네 달고 맛있어 맛 얘기하면서 드세요 너무 맛있어 맛을 얘기할 수 없어 래프가 이때까지 호빵 먹었잖아요 호빵보다 맛있어요? 응 닉클립 그거보다 맛있어요? 닉클립이 좀 더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로 맛있다니까? 먹다보니 배불러네 이게 왜냐면 초콜릿이 생각보다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게 금방 금방 배불러 그쵸 오늘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으면 다 맛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엄청 맛있다? 응 이건 생각보다 맛없다 일단 오에스 맛을 비교해봤는데요 큰 오에스는 10점 만점이지 만점이니까 음 9,999점 9 이제 이걸 먹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맛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 먹어보신 분들은 희생하게 음 한 많이는 맛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면요 다음에는 뭘 먹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오에스는 뭐다? 오에스 어 래프고는 팔에 못 묻었어 어떡해 오에스 oatmeal